안녕하십니까 설찬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공부 608일째입니다. 도전영자광 수능영단어 9900가위편 오늘은 167회째가 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우리말을 꼼꼼하게 읽고 동사 부분을 찾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주어를 뭘로 할 것인가 요거를 결정하는게 두번째 할 일이죠. 그런 다음에 어법에 맞는 정확한 영어문장을 만들 때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1번. 이러한 상태에서 음식이 오염되는 데는 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동사 부분을 찾는다 그랬는데 여기 걸리지 않는다 이 부분이 동사 부분이죠. 현재 시제에요. 현재 시제. 자 이 글을 읽으면서 아 뭐뭐가 뭐뭐 하는데 뭐뭐가 걸린다. 이런 표현. 시간 따위가 걸리다라는 표현으로 이 테익스라는 판에 박힌 표현을 쓰죠. 노력 따위를 필요로 하다. 시간 따위를 필요로 하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이 테익스랄랄라. 이렇게 써요. 많이. 이 표현이 얼른 머릿속에 떠오르면 영어 단어에 대한 지식이 있는거죠. 자 여기서는 보면은 이제 오염되다. 이 표현을 알아야 되겠고 뭐 어려운 단어는 없죠. 이 오염되다라는 표현만 알면 되겠네요. 그리고 단어에 대한 지식. It takes 얼마 얼마. 이런 표현. It takes 4 랄랄라. 2 랄랄라. 이런 표현.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딱 장착되어 있으면 이 영작하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이 표현을 under this conditions.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태 하에서.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이러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under this conditions. 이것도 많이 쓰이는 판에 박힌 표현이죠.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이러한 상태에서. 이런 표현으로. under this conditions. 자 얼마 얼마가 걸린다는 표현. it takes라는 판에 박힌 표현을 쓰면 되겠고. 자 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표현은. 뭐 5초만 걸린다. 이런 뜻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just 5 seconds. 이렇게 씁니다. just 5 seconds. 딱 5초. 이거밖에는 걸리지 않는다. 이런 표현. it takes just 5 seconds. 자 뭐가 뭐 하는데. 음식이. 음식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으로 줘요. 그래서 for food. 투부정사로 연결해서 쓰면 되죠. 자 become. 자 여기가 오염되다라는 표현으로. become 뭐 이렇게 해야 되죠. 자 오늘 학습한 단어 중에서. 오염시키다. 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contaminate. contaminate. 이걸 과거 분사를 만들어서. 형용사회를 관하게끔 해가지고. become contaminated. 이렇게 하면 오염되다라는 표현이 되죠. 그래서 to become contaminated.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자 적어보겠습니다. under this conditions. 얼마 얼마가 걸린다는 표현. it takes. 이렇게 쓰죠. it takes just 5 seconds. 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뭐가 뭐 하는데. 음식이. for food. 뭐 하는데. to become. 자 오염되다니까. to become contaminated. 이렇게 적으면 되죠. con. contaminate. 이거. 오염시키다. 라는 단어인데. 이걸. 이 d를 붙여가지고 과거 분사를 만들어서. 수동 의미로 형용사회를 하게끔 만든다. become contaminated. 이렇게 하면 오염되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됐죠. under this conditions. it takes just 5 seconds. for food. to become contaminated. under this conditions. it takes just 5 seconds. for food. to become contaminated.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2번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지구와 비교하여 달에 분화구들이 아주 많은 것은 이상할 게 없다. 자. 이렇게 했어요. 자. 동사 부분을 찾아라. 동사 부분을 찾아라. 자. 우리말로 따져봤을 때는 이상할 게 없다. 뭐 뭐가 있다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우리 한국말 읽을 때. 뭐 무슨 이상할 게 없다. 이 표현을 딱 보어서. 아. 이거.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학습했어요. 뭐 무슨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 뭐 무슨 당연하다. 이런 표현. no wonder. 이 표현을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dt에다 내용을 쓰는 그런 거. 학습한 적이 있죠. 자. 그리고 뭐 뭐와 비교하여. 이런 표현도. 판에 각은 표현을 알고 있으면. 영어 문장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고요. 분화구라는 표현을. 이제 단어는 알아야 되겠죠. 자. 이런 것을 알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닌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no wonder겠죠. 뭐 무슨 이상할 게 없다. 이런 표현. no wonder. that인데. 생략하고. no wonder. 랄랄라. 자. there. 랄랄랄라. there is. 랄랄라. 뭐 뭐가 있다는 표현이니까. so man이니까. 아주 많은 뭐 뭐가 있다. 아주 많은 것은 뭐 이상할 게 없다. 이렇게 되니까. there are so many. 여기는 뭐가 들어야 될까요. 그렇죠. 분화구들이 들어야 되겠죠. 분화구. 분화구는 오늘을 학습했습니다. crater. 이거. so man이니까 craters. 이렇게 쓰면 되겠죠. on the moon. 달에. 달에 분화구들이 아주 많은 것은 이상할 게 없다. 까지 됐죠. 자. 남은 것이 지구와 비교하여 이 표현이 남았습니다. 지구에 있으니까. 여기는 뭐 뭐 비교하여 라는 표현. 이거 오늘 학습했죠. compared to. compared to 뭐 뭐 뭐. 뭐 뭐 비교하여. 이런 표현. 뭐 뭐 세 비해서. 이런 표현. compared to. 자. 물론 with를 쓸 수도 있죠.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죠. compared to 하고 compared with. 이 with를 쓸 경우에는 그 차이점이. 차이점을 언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성을 지닐 때. 그럴 때 특히나 with가 많이 쓰이죠. 일반적으로는 compared to가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뭐 뭐 세 비해. 이렇게 할 때. 그 중요성을 더 언급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with를 쓰는 거지만. 일반적으로는 compared to가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자. 적어 보겠습니다. 자. 한 번 무슨 이상할 거 없다. 그럴 때. no wonder. little wonder. 뭐 이런 식으로 쓰죠. no wonder. there are so many. 여기. 분학으로 한 표현. 오늘 학습한 표현. cradle. crater. c-r-a-t-e-r. 복수로 craters. 그랬으면 되죠. on the moon. 뭐 뭐 비교하여. compared to. q-n-p-a-r-e. compared. compared to. 를 적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no wonder. there are so many craters on the moon compared to earth. 3번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화성의 두 달은 타원형이다. 한 문장. 다시 말해서 그것들은 달과 알 모형으로 생겼다. 두 문장. 첫번째 문장. 첫번째 문장. 주호. 동사가 타원형이다. 뭐 뭐 이다라는 표현. 현재 시제고요. 뭔가를 설명해 놓은다. 네. 글이죠. 주어는 두 달. 화성의 두 달. 이게 주어죠. a는 b다. 이런 표현이죠.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보스라는 표현을 썼죠. 보스. 두 달을 요거를. 보스는 두 개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보스 문스 이렇게 했습니다. 두 달. 투 문스라고 안하고 보스를 썼어요. 보스 문스 오브 마을스. 마을스가 화성이죠. 여기까지가 주어. 화성의 두 달. 요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보스 문스 오브 마을스. are shape이 모양이란 뜻이니까. 이게 타원형이다 그랬죠. 그래서 타원형 모양. 이렇게 하면 되죠. 타원형으란 표현. 여기 들어가면 되죠. 타원형의 모양. 타원형. 이렇게. 자. 오늘 학습한 단어 중에서 타원형의. 타원의. 이런 뜻이죠. 타원의. 이렇게. 그렇죠. 오블. 오블 이란 단어. 오블 쉐입.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다시 말해서 이 표현이 여기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콤마로 분리를 해놓은 거 보니까 다시 말해서 이 표현을 여기다 쓰면 되겠죠. 이것도 오늘 학습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즉 이 표현. that is 이 표현이 있죠. that is. 자. day. 자. 그것들은 달걀 모양으로 생겼다. 어떻다 모양으로 생겼다. 이 부분이죠. 이게 생겼다. 이게 과거처럼 되어 있지만 과거는 아니죠. 뭔가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시로 가면 되겠어요. 모양이 달걀 모양이다. 그 말이기 때문에 생겼다는 얘기는. 자. 그것들은 요거는 이 화상의 두 달을 받아와가지고 그것들로 쓰면 되겠죠. 자. they are 자. like an egg 그러면 달걀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말을 만들어 보면 모양으로 생겼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기 때문에 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달걀 모양으로 생겼다. 이 표현을. they are 자. 모양을 지우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shape. 이것 쓰면 되겠죠. shaped. 이렇게 쓰면 수동의 의미로 생긴. 이렇게 되겠죠. they are shaped. like an egg.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both moons of mars are 타원형을 글 때 oval shape. o-v-a-l oval shape. 다시 말해서 즉 that is that is 이렇게 쓰죠. that is they are 어떤 모양으로 지어져 있다. 이런 표현. shaped. s-h-a-p-e-d shaped. shaped like an egg. 이렇게 하면 달걀 모양으로 생겼다라는 표현이 되죠. both moons of mars are oval shape. that is they are shaped like an egg. both moons of mars are oval shape. that is they are shaped like an egg.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4번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만약 당신이 신문을 읽지 않으면 당신은 정보가 없다. 한문장. 만약 당신이 신문을 읽으면 당신은 잘못된 정보를 받게 된다. 자. 첫 번째 문장 보면요. 만약 뭐 뭐 하면 이 부절 부사절이죠. 주절은 당신은 정보가 없다. 이 부분이죠. 당신은 정보가 없다. 간단하죠. 뭐 뭐 뭐 있다 없다. 뭐 have라는 동사 요걸 쓸 수도 있구요. 그리고 이제 정보가 없는 이런 형용사를 쓴다면 비동사를 쓰면 되겠고 예.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죠.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if you don't read a newspaper 이렇게 했어요. 만약 당신이 신문을 읽지 않으면 이 표현이죠. if you don't read a newspaper you are 로 갔었기 때문에 여기는 정보가 없는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오늘 학습한 단어에 정보가 없는 뭐 뭐 알지 못하는 이런 표현이 있었죠. 정보가 없는 uninformed 이 표현 you are uninformed 이렇게 하면 되겠고 두 번째 문장 보면 만약 당신이 신문을 읽으면 당신은 잘못된 정보를 받게 된다. 정보를 받게 된다. 수동이 의미가 되겠죠. 수동 주어가 당신이죠. 당신은 잘못된 정보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만들면 되죠. 자. if you read it 만약 당신이 신문을 이수로 받아서 you read it you are 까지 나와있죠. 자. 여기가 잘못된 정보를 받게 된다. 라는 그런 뉘앙스가 나와요. 잘못된 정보를 주다. 이거를 수동으로 만들면 잘못된 정보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학습한 단어 중에서 잘못된 정보를 주다. 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거를 수동으로 만들어주면 잘못된 정보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misinformed 이라는 표현 misinformed 이 표현 수동으로 misinformed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you are misinformed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적어볼게요. if you don't read newspaper you are 이거는 정보가 없다라는 표현 정보가 없는 uninformed i n a 4 r m e d uninformed if you read it you are 잘못된 정보를 받게 된다. misinformed misinformed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if you don't read the newspaper you are uninformed if you read it you are misinformed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10년 전에 그녀는 머리에 이 모자를 쓰고 태평양을 가로질러 과감히 여행을 했다. 그랬어요. 동사를 찾으면 기본적으로 과감히 여행을 했다. 이 부분이 동사 부분이죠. 여행을 했다. 이 부분 과거 시제고요. 모자를 쓰다 이 표현도 동사 부분이 될 수가 있죠. 모자를 쓰고 이거는 어떤 상태를 나타내죠.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위드 목적어 이렇게 위드 목적어 ing pp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이런 표현들을 얼른 머릿속에 떠올리면 되겠네요. 이런 표현 영문을 보겠습니다. 10년 10년 전에 이런 표현이죠. 그녀가 주어져 그녀가 그녀가 과감히 여행을 했다. 그녀가 이 모자를 쓴다. 표현 보면 this head on a head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그녀 머리에 이 모자 이 모자 이 모자를 쓰고 그랬어요. 그랬으니까 여기는 웨어링을 쓸 수도 있고 with this head 이렇게 볼까요. with this head 또는 wearing this head 상관없습니다. with this head on a head she 주어로 잡았고 그녀가 과감히 여행을 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죠. 태평양을 가로질러 이건 across 있으니까 태평양이 나가면 되겠고 자 이 부분에 과감히 뭐 뭐 하다 과감히 여행을 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학습한 표현 중에서 과감히 뭐 하다 이렇게 할 때 venture on 이라는 표현을 학습 했죠. 과거로 쓰면 she ventured on 여행이란 표현을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행이란 제의로 제의로 시작한 단어는 journey 라는 표현이 있죠. journey 여행 여정 이런 표현 journey 이것 쓰면 되겠고 여기는 태평양이란 표현 태평양은 오늘 학습 했죠. the pacific ocean 이렇게 the indian ocean 뭐 이런 식으로 indian ocean 인도 양 대사양은 the Atlantic ocean 이 표현이 있고요. 자 그럼 접어보겠습니다. 10 years ago 자 이 모자를 그녀의 머리 위에 쓰고 오를 때 with 어떤 상태를 나타내려 with this head on her head 그녀가 과감히 여행을 했다 ventured v-e-n-t-u-r-e ventured on her journey ventured on her journey j-o-u-r-i j-o-u-r-n-u-r-i ventured on a journey across the 태평양 the pacific ocean p-a-c-i-f-i-c pacific 이거죠. pacific ocean 바다 대양 o-c-e-a-n the pacific ocean 태평양 10 years ago with this head on a head she ventured on a journey across the pacific ocean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6번 입니다. 모든 사람이 뒤뜰이 있는 큰 집을 가지고 있어서 그 근교 환경은 훤히 트인 느낌이 난다 그랬어요. 자 크게 보면은 ~~해서 ~~하다 이런 표현이죠. 가지고 있어서 이랬으니까 ~~해서 ~~하다 이런 식으로 가죠. 판에 박힌 표현. 소 랄랄랄랄랄랄 이걸 얼른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그렇게 아니고 ~~ 가지고 있어서 그 말은 ~~ 비꼬서 어쩌고 저쩌쩌쩌쩌쩌쩌쩌쩌쩌 해가지고 주어동사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 여러 가지가 있는데 ~~ 동사 주어를 ~~ 뭘로 잡을 것인가 ~~ 이거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자 어떻다 ~~ 느낌이 난다 ~~ 이런 표현은 ~~ 현재 시제죠. 일단 ~~ 주어는 ~~ 어 ~~ 자 가지고 있다 ~~의 주어는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 그리고 어떻다 ~~ 느낌이 난다 라는 표현의 주어는 그 근교환경이죠. 그 근교환경. 요거는 어떻다 ~~ 느낌이 난다. 이렇게 되는거죠. 자 영문을 보겠습니다. 어 더 ~~ 필스 여기 동사 ~~ 필스 ~~ 자 because로 잡았네요. because로 자 because ~~ 자 모든 사람. 이게 나왔으니까. 자 모든 사람이 뒷들이 있는 큰 집을 가지고 있다 라는 표현이 여기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동사하기 때문에 여기를 여기 쓰면 되겠죠. everyone 가지고 있다. has 쓰면 되겠죠. everyone은 3인칭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have가 아니라 has를 써야 되죠. everyone has a large house. 큰 집이라는 얘기죠. 자 어떤 집이냐. 뒷들이 있는 큰 집이에요. 이렇게 꾸며면 되죠. 그래서 뭘 가지고 있는 뒷들이 있는 뭐뭐뭇이 있는 글 때 with를 쓰죠. large house with a dth 이렇게 하면 되죠. dth 오늘 학습한 단어 있죠. bagyard. bagyard. 자 with a bagyard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로 했어요. 그래서 자 그 근교환경이 주읍니다. 그럼 여기 그 근교환경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게 혼이 트인 느낌이 난다. pd가 떴다는 느낌이 난다니까. 이게는 혼이 트인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오늘 학습한 단어 중에서 드넓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이렇게 혼이 탁 트여있는. 이거 spacious. 이거 오늘 학습한 단어 적으면 되겠죠. 자 여기는 이제 근교환경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요. 근교환경. 자 근교환경.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교. 우리가 근교할 때 suburb 이거 썼죠. suburb. 이 형용사로 suburban 이거 있습니다. 예 근교환경. 환경이라는 표현은 여러가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학습한 단어 중에서 setting 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setting 이거. 그걸 적겠습니다. 자 적어볼게요. 이렇게 하죠. suburb. suburb. 자 이거 환경. setting. s-e-t-t-i-n-t. setting. 이렇게 하면 근교환경이 되겠네요. suburb. suburb. setting. feels. 어떻다는 느낌이 난다겠네요. 탁 트인. 허니 트인. spacious. s-p-a-c-i-o-u-s. spacious. because everyone 가지고 있다. has 가지고 있기 때문에. has a large house. 뭐가 있는? 뒤뜰이 있는. with a backyard. backyard. 뒤뜰이라는 단어. 오늘 학습했어요. suburb. setting. feels spacious. because everyone has a large house. with a backyard.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고요. 자. soon to be 영자광 힌트. 꼭 써먹어야 하는. 방금 다 써먹은 단어들을 한번만 더 살펴보고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misinformed. 그러면 잘못된 정보를 주다. 요런 뜻이죠. that is. 다시 말해서. 즉. 요런 뜻이고. contaminate. 그러면 오염시키다. 자. uninformed. 그러면 지식이 없는.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요런 뜻이고. crater. 달의. 크레이트 알죠. 분하고. oval. 그러면 타원형. 타원형의. 요런 뜻이고. setting. 환경. 상황. 설정. 요런 뜻이고요. spacious. 넓은. 널직한. 원이 트인. 자. 요런 뜻이고. 자. 요런 뜻이고. 자. 그 다음에. backyard. 뒤뜰이죠. compared to ~~와 비교하여. venture on ~~을 과감히 해보다. the pacific ocean. 그러면 태평양. 요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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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십시오.